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팀플레이 보다는 개인이 탐막게임하는 레이데라 1램은 본인이 봐주셔야 돼 다음 똥피하기 근딜 말뚝 옮기지 마시고 좋습니다. 위산으로 지울거에요 위산 근딜 쪽 좀 지어주세요 들어가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채찍이랑 일조 겹칠거에요 1조 위치 너무 좋구요 다음 맹독이랑 위산 겹치면 버텨주셔야 돼요 위산 겹칩니다 괸생기들 써주시고 위산 겹친 분 아파요 근딜 쪽 좀 지워주세요 깊게 들어가서 감사합니다 2조 준비 자 사이패 갈 때까지 빡 딜할게요 저희 굳이 가운데 지우지 말고 움직이시죠 움직이시죠 괸생기 아낄거에요 힐업 끝까지 딜 네모 징 네모 징 쪽에 보스 네모 징 쪽에 보스 나올거거든요 네모 징 피하고 모일게요 1박 2박 고라니 고라니 절대 안돼요 고라니 3박 피하면서 고라니도 생각 여기 네모 징도 위험해요 일단 3박 피하고 겐생기 여기서 딜하면 되겠네요 광딜 위치 좋아요 너무 깊으면 보스 나옵니다 그쪽 생각 위치 너무 좋다 치과님 전부 갈게요 치과님 전부 갈게요 4장 먹이고 가야되어 오케이 됐다 딜러 4장 먹이고 힐러 힐업 2개씩은 먹여줘야되요 고치 많아서 3개 먹여야될 수도 있겠다 명당 됐어요 딜 차분하게 자 채찍 들어왔고 위산 걸리신분 겐생기 여기 힐업 잘해주세요 아마 포션들 없을거야 아 너무 좋습니다 위산 위치 1조 슬슬 준비 채찍이랑 겹칠거고 좀 아파요 1조 2조 자 2조때만 죽지마요 아플거야 2조는 채찍 위산 겹치면 진짜 겐생기 쓰셔야 돼요 힐업 버텨요 포션도 먹어 이때만 버티면 힐러가 살려요 1팩만 버텨 2조 오케이 잘 버텼다 2조요 2조만 살면은 돼요 2조 뒤에 사이팩합니다 자 두번째 페이지는 거미줄이 많으니까 걸리면 안돼요 걸리면 고란이 맞는다 생각하세요 천천히 급하지 말게 거미줄 조심 아 여기에요 보스 위치 좋아요 근데 피해야돼 네모에서 나올거에요 네모 언저리 네모 징 확인 지금 위치 좋습니다 고라니만 피하고 이봐 개마지 막 범벅해도 돼요 지금 곤생기 아직 없어 300 겐생기로 버텨줘요 겐생기 맞으면 죽어요 공생기 오면 바로 돌려주세요 고라님 피해야돼 고라님 피해야돼 끝까지 끝까지 피관리하시고 버텨요 딜러가 먹일거에요 조금 멀다 딜러 3개씩 먹인단 말인데 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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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러가 먹일거야 다 먹였다 한번만 버텨요 한번만 정비 여의되면 해주시고 조심 맞지 마세요 채찍이랑 위산 겹칠거고 위산 금딜 좀 지워드려 금딜 쪽 감사합니다 잘 버텼고 채찍 1조 준비 1조 콩냥님 쪽으로 지지대를 무너뜨려라 저것들을 구덩이로 떨어뜨려라 거미줄 맞지 마세요 위산으로 좀 지우죠 포션 드세요 포션 드세요 위산 개아퍼 힐러는 힐업 2조 준비 오케이 다음 사이패때는 힐킹님 공생기로 넘길게요 2,3박 사이 2박하고 쿨피 만들어주시면 될 듯 그럼 정보턱 오니까 제 집도 오고 여기는 갠생기 아낄거고 힐업 좋습니다 마찬가지 거미줄 조심하기 저희 거미줄 밟지 말기 위치 좋네요 네 보스 2 근처에서 나와요 네모진 근처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1타 무리노노 고라니만 피해요 2타 대맞이 좋습니다 3타 힐업 해주시고 갠생기 광딜 들어갈게요 고라니 피해요 마지막 고라니 올 수도 있어 마지막 고라니 마지막 고라니 광딜 위치 좋았다 끝까지 집중 딜러가 매기고 힐러 힐러 딱 힐 포션 먹으세요 포션 한 번씩만 더 매기자 다 매겼어 빡들 1조는 할 것 같아요 1조 집중 1조 한 번 할 것 같아 포탈 두 개 다 깔아드렸어요 위산 겹치신 분들 갠생기 힐업 대맞이 공생기 다 쓰셔도 돼요 어 헤이 2강 가시죠 굿 감사합니다 아 이거 진짜 맵 너무 귀찮은 것 같아 왔다갔다 포브 안 닿았어 그러니까 실수로 애드까지 날 수도 있어서 애드 나면 이제 대역제인 되니까 오케이 방금처럼 나오면 제가 콜 드릴게요 특임 없어요 이렇게 암컷 두 마리 잡고 옆에 암컷 잡으면 가면 됩니다 전전하고 풀하겠습니다 이번엔 3렘 넘어가시죠 가겠습니다 네 우리 용 없습니다 수고하자 네모가 먼저 들어갑니다 네모 옆칸에서 들어가시죠 이거 특임 없어요 조금 여유롭게 주시면 돼요 암컷만 잡고 갈거야 암컷만 이친 전령 감시자 어차피 올거에요 걸어서 우리한테 오케이 뛸게요 암컷 잡으러 쪼 쪼 한 두마리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 슬로우 감사합니다 이거 조금 움직여줘야 될 듯 뒤에 분들 안 맞으려면 네 컷 좋습니다 내부 외부에서도 계속 우리 탱커 주시하기 1조가 피해줘야겠다 우리 아니야 네모 어디가 네모에 어 네모 일로 이것도 특임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여유롭게 주고 우리 불 안 썼구나 이따 쓸게요 1조불 2조불 3조불 어 레이저 이러면은 저기 한마리 잡으러가 못 갈텐데 이격되신 분 포션 드세요 한분 내부 오케이 나갔다 들어오기 오케이 나갔다 들어오기 오케 1조 위치 좋네요 들어가서 슬레닝 불 쓰고 움직여요 내부 들어가서 어 오른쪽으로 뛸거야 우리 불 오케이 티겐 cut 으 으 으 으 트김 피하고 역삼준비 네모 미리 네모 미리 네모도 미리 탱커 따라가기 트김 오른쪽으로 뛰시면 돼요 2조 외부 빡딜 외부도 네모 계속 따라다닐거에요 저희 척수 네 촉수 이기적으로 본인 생존부터 네모 위치 확인하세요 네모 거기 가면 갈려요 아 레이저 이러면 다 죽잖아 잡았나 어 잡았다 다행이다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레이저를 다 죽으라고 본대가 제가 못잡았겠는데 아 다행히 잡긴 잡았네요 집중 괜찮 괜찮 나갔다 들어오기 나갔다 들어와서 2초 뒤에 전부 갈게요 네모 들어갈겁니다 외부에서 빡딜 좀 해주세요 다운트에 잡게 오케이 이거 들어가서 바로 전부 전부할 여유가 될래나 전부 트김 오른쪽 레이저 위치 너무 좋구요 저 쫄 슬로우 한번 되나요? 슬레님 감사합니다 다음꺼 내가 스턴 넣을게 트김 컷 어 살았다 2조 들어가서 보스딜 아 2조 기믹은 해주세요 1조가 보스딜 1조가 보스딜 자 역삼 집중 역삼 네모는 브레스 맞으면 안돼 차단만하고 보스딜하면 되겠다 내부 오케이 넘어가 넘어가 3칸칸 도대하였습니다 이건 굿 쿵 좀 돌집 맞으시면 안돼요 어휴 감사합니다 다음꺼 화살비 쿵따 다음꺼 화살비 쿵따 쿵따에요 따하는 사람 갠생기 아 너무 좋다 따준비 따 갠생기 쓰셔야 돼요 아파요 척살 좋구요 갠생기 7개 깨졌어요 갠생기 쓰셔야 돼요 못버텨요 좋습니다 다음꺼 화살비쿵 따 집중 따도 집중 쿵도 집중 완벽 쿡딱 여긴 갠생기 안쓰셔도 돼요 버틸 수 있으실거에요 전부 갈게요 이거 대마지로만 버틸게요 와 못버티네 한영이 3개였나 좀 더 진행해볼게요 다음 쿵 다음 쿵 화살비쿵 어 너무 좋아요 쿵 다음 거 쿵따 다음 거 쿵따 다음 거 쿵따 준비 쿵따 할 때 제 집 제 집 제 집 제 집 따 척살 제 집 어우 대존 고 ce 서 다음 거 쿵따예요 쿵따 퐁 땁니다 따 척살 피관리하세요 본인은 없으면 피 여기 정보토 쓸 거예요 정보토 지금 묻혀주세요 다음 거 쿵 화살비 쿵 쿵 위치 너무 좋아요 따 아니야 다음 거 쿵따 쿵따 겹치는 거 조심 겐생기 쓰세요 겹칠 거 같으면 겐생기 포션도 드셔도 돼요 딱까지 와 아파요 이거 개아픔 버텨 버텨 힐러님 전부 갈게요 5초 뒤에 다음 거 쿵따 일단 쿵따 부터 쿵따 안쪽에 본대 나오셔야 돼요 본대 긁히지 마 긁히지 마 괜찮아 괜찮아 한번 더 오면 돼 이제 가운데 이제 가운데 좀만 간 보시죠 화살비 화살비 피하면서 쿵 화살비 피하면서 쿵 우리 이격만 하죠 이격만 해 좋아요 다시 외곽에 깔 건데 안 겹치게 조금 안에 들어오셔도 돼요 본대 고정 쿵따야 쿵따 겐생기 쓰세요 개아픔 쿵 이쪽에 아무데나 환영만 깨지 말아줘 환영만 깨지마 환영 붙으면 깨줘 힐업 보습 다음 거 쿵 위치 보세요 네모 본대말고 왼쪽에 깔 거야 쿵 안 깰 거야 보스 빡딜 똥밖에 버려도 돼 똥밖에 버려도 돼 나 똥밖에 버릴게 여기 어 좋았다 거기 있으면 터지지 안 돼 안 돼 이러기다가 안 돼 해줘 점멸기 나오거든요 점멸기 나오면은 똥밖에 나갔다 올 수 있나 저 탱커 나갔다 올 수 있잖아 똥밖에서 피해야 돼 살짝 똥 밟아야 돼 끝에 제 집 대마저 없네 들어가 죽여 죽여 해줘 죽기 해줘 까비 화이팅 실수를 줄여보아요 저희 실수를 줄여보아요 저희 쿵 쿵 화살이 쿵따 아픈 쿵따 내가 안쪽 아 아 아 아 아 배할게 realidad 할게 다 다 다 겐생기 훼 따생가 환영 하나에요 데맞이로만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잘비 쿵 너무 좋아요 칭찬 카드 드릴게요 쿵 너무 좋고요 칭찬 스티커 청립 드렸습니다 다음 거 쿵이에요 쿵따입니다 쿵따 위험한 거 제집 준비해주시고 쿵따 빠이 제집 제집 겐생기 쓰세요 개아픔 아 죄송해요 전부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생석이 안 먹혔네 쿵따에요 쿵따 집중 따 준비 집중 다음 쿵따 아니다 지금에는 죄송해요 뭐야 굿 힐업 좋아 정보토 아꼈고 다음 쿵쿵따 때 정보톨 쓰시죠 쿵쿵따 때 그러자 쿵 화잘비 쿵 겐생기 쓰셔야 돼요 정보토 안 써도 됐듯 두개 터져서 다음 쿵따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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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대 미리 밖으로 본대 미리 밖으로 나올게요 어차피 쿵따 해야 돼 정보토 아낄게요 아 쿵따 쿵따 안쪽 쿵따 안쪽 딸 안으로 들어가야 돼 딸 안으로 딸 안쪽 하나 나왔어 정보토 아껴자 아껴도 되겠지 하나 대마지만 본대 고정 본대 고정이고 네모 위상 네모 환영 집중 전부 대면 전부 아무나 해주세요 여유되시는 분 네모 쪽에 환영 정보토 깔아줘 그냥 아무데나 겐생기 써 겐생기 집중하세요 환영 네모에 뺄거야 환영 네모 다음 쿵 네모에요 핑 보세요 핑 환영만 안 터지면 깨 뒤져요 나 이슬라 뒤졌다 아 근데 목걸이가 없는데 아 에바지 진짜 아 아니 목걸이가 없잖아 패턴 좋을 때 빡딜 해보죠 이번에 왼쪽입니다 왼쪽입니다 1 2 2 2 2 2 2 2 2 1 2 이겨주기 드루님 바닥 들어오면 바로 오른쪽 이동 포탈 두번 안타져요 여유롭습니다 차단 나이스 쫄 왼쪽 쫄나와요 재집 오른쪽 파도 먼저 움직여주기 드루님이 사인 주면 이동할거에요 고 포션 먹을 생각 잘못 맞으시면은 왼쪽부터 깝니다 거미줄 파도 넓게 특히 왼쪽 넓게 파도 까는 사람 갠생기 써야돼요 아파요 파도 넓게 먼저 왼쪽 왼쪽 넓게 거미줄 거미줄 왼쪽 거미줄 오른쪽이에요 거미줄도 한 브레스야 쉽죠 브레스 나와요 브레스 넉백조 지은 근디분 오른쪽 뛸준비 포탈 타시고 거미줄 독 하나 있기네 가는길에 드루님 사인 줬고 갈게요 드루님 사인 줬고 갈게요 포션 한번 드셔야 돼 아이고 탱 죽었네 일단 좀 더 가보죠 쪼리랑 거미줄 같이 나와요 쪼른 오른쪽 거미줄 왼쪽 정보톱 와 힐업 지렸다 4패 한번 가볼까요? 쪼르 한번 더 나오네요 브레스도 나올 것 같은데 뭔가 어디로 뛰는거야 그 다음 제가 포션도 없고 벤생기도 없고 그냥 끔찍하구만 힘싸움 우리 다 죽는건가요? 아아악 까비 거미줄 집중 5 4 2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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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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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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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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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6 6 6 7 8 9 5 5 5 6 9 5 5 6 6 6